애기사슴 또는 쥐사슴으로 불리는 이 동물은 몸은 사슴과 닮았으며 머리는 쥐와 닮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쥐사슴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열대림 숲에서 발견되는 동물인데, 쥐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며 소나 말과 같이 단단한 발굽이 있는 우재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쥐사슴은 현존하는 우재류 중 가장 작은 발굽이 달린 동물이며, 몸길이는 겨우 45cm 정도의 키는 30cm 정도며 체중은 5kg 정도 나가는 동물입니다. 쥐사슴은 남아시아와 동물이며,